집착을 했었어요. 인간관계에 대해서 모두가 날 좋게 생각을 해야 되고 모두가 날 다 좋아했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. 어떻게 보면 외로웠던 거죠.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반, 두 시간 동안 그냥 엉엉 울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 아는데 받을 줄을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도 그래요. 사실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사랑받는 법이 정확하게 뭔지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